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 리빙TV 뉴스정서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대장암에 효과적인 건강식품인 히카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히카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요.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카마는 국내에서 멕시코 감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명 얀빈이라고도 부릅니다. 히카마는 당뇨와 대장암 등의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세계 2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로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60대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당 수치가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은 약 먹기는 그렇고요. 이런 자연식품을 섭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카마의 맛은 배와 무의 중간 맛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집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 생식으로 드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히카마는 세계 2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중요한 효능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한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효능으로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C와 뮤신, 콜라겐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서 식사 후에 생으로 썰어서 디저트용으로 먹어도 좋지만 젊은 분들은 샐러드를 만들어서 많이 먹더라고요. 다른 샐러드 재료와 함께 드레싱을 추가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처럼 깍두기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생체로도 만들 수 있고 또 나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을 부칠 수도 있고요. 튀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회에 배 대신에 넣어서 먹으면 아주 식감도 좋고 아주 맛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 껍질 부분이 양파나 무처럼 벗겨지니까 꼭지 부분과 꼬리 부분을 제거하시고 껍질을 벗겨서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면 며칠 사이에 드실 것 같으면 냉장 보관하는 게 좋겠지만 장기간 보관하실 거면 박스채로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온에 보관하실 때는 낱개씩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동네에서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시고 판매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시고요. 옆에 있는 잡초들도 직접 손으로 뽑으셔서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화면 상단에 나와 있고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10kg당 4만원으로 인터넷 쇼핑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쇼핑과 가격은 같지만 저희 순천 리빙TV를 통해서 주암농원을 알게 됐다고 하시면 좀 더 많은 양을 넣어주기로 했으니까요. 주문하실 때 필히 순천 리빙TV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스가 품절돼서 배송은 10월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농원 연락처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사시거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은 히카마를 직접 키워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건데요. 히카마 재배 방법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카마는 씨앗을 뿌려서 키우게 되는데요. 종묘상에서 히카마 씨앗을 구입한 후에 4, 5월경에 심으면 됩니다. 심는 방법은 물에 한 6시간 정도 담궈서 좀 불린 후에 물을 흠뻑 적신 치킨타월에 씨앗을 넣고 하루에 서른 번씩 물을 주어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약 한 4, 5일 후에 싹이 트는데요. 그 싹이 튈 때 그 씨앗을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는 방법은 감자 심을 때와 같이 두둑을 만들고 그 두둑 위에 비닐멀칭을 한 다음에 3, 4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는 깊이는 손가락 한 매듭 정도 들어갈 그 깊이로 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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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